빠바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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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한참 더울 때죠? 이럴 때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을님들 더위 잘 견디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조영 작가의 읽는 산모루 단편소설입니다. 김조영 작가는 경북 청송 출신이며 80년대 초 깩주를 연재하면서 당시 가장 주목받은 작가로 부상하였습니다. 대표작에 도둑견습, 아들의 겨울, 목마위의 여자, 깩주 등이 있으며 1982년 외촌장기행으로 소설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조영 작가의 작품 중 많은 작품의 작중화자가 아이들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설정이 특유의 풍자적인 기법과 함께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보다 선명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읽는 산모루도 아이의 눈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어른들의 행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잠시 더위 식히시기 바랍니다. 읽는 산모루 지연이 김조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녀와 동행해서 30리 이상이나 떨어진 음녀의 집을 다녀와야 했다. 30리 이상이나 되는 먼 길을 하루에 왕복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먼 산자락을 흔드는 포승을 들으며 7월의 대약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고역이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음녀의 집을 다녀오지 못하고 꼭 그녀와 내가 동행이 되어 다녀와야 한다는 것에 짜증이 나고 싫었지만 그녀는 그런 까닭을 알고 있는 듯 언제나 고분고분하였다. 순더가 음녀의 집으로 심부름을 보내야 할 때 그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깡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또 갔다 와야겠구나. 그리고 필구를 너무 걸리지 말고 말하자면 30리 길을 그녀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므로 어머니는 나를 동반자로 그녀에게 붙여주곤 하였다. 음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까지 가려면 고개를 세 번이나 넘어야 하는 산길이 있었다. 그 산길을 왕복해야 할 때마다 그녀는 오르막길에서 나를 업었고 내리막을 만나면 나를 앞세워 걸렸다. 내리막길을 만나서 길에다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내게 주의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똑바로 걷지 말고 옆탱이로 걸으라이. 엎어지면 코 깬다. 그런 주의를 준 다음엔 꼭 내게 한 가지 약속을 주곤 하였다. 엎어지지 않고 계곡까지만 내려간다면 산모루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곡 하나를 건널 때마다 한두 번씩은 넘어지곤 하였으므로 나는 항상 그녀의 빈잔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내자식이 왜 그렇게 촌랑대느 좀 음전해라. 그래야 장차 큰 놈이 되는 거다. 어머니의 말버릇을 흉내내어 내게 잔소리를 퍼붓거냈지만 잔소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 안겨지는 산모루의 양은 많아지는 게 보통이었다. 이를테면 그녀는 산모루를 많이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내게 많은 잔소리를 퍼붓고 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을 음내로 보내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어머니의 심부름이란 대개 하잘 것 없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안방시렁 위에 있는 찬압을 가지고 오라든지 박달나무로 더 만든 다듬이 돌을 이고 오라든지 홍두깨를 가져오라든지 한 쭈그러든 산골 비난 생활에서는 거의가 필요 없는 것들이었고 그런 물건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 산골 이웃에서도 말 한마디면 기꺼이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어느 날 고개마루에서 앉아 쉴 참에 먼 산을 한참 바라보고 앉았던 그녀가 내게 불쑥 말했던 것이다. 너 음리처럼 야속한 여자도 없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찬압이 꼭 필요해서 우리 보고 가져오라는 줄 알지? 그녀는 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쫑을 그리던 것이다. 너 음리 걱정은 그게 아니여. 집이 혹시 대포에나 폭격에 맞았을까봐. 그걸 보고 오라는 말씀이여. 찬압이다 홍두께도 말하지만 그건 말쌍 헛말이고 이유는 딴 데 있는 기라. 치마를 틀고 일었으며 그녀는 다시 말했다. 워즈 자기 혼자서만 사변당하나? 온 나라가 뒤죽박죽인데? 이놈의 자식 집에 가서 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 또 외워받으래이? 그럼 엄마 나는 그만 죽었다. 물론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녀의 불평을 어머니에게 외워받치지는 않았다. 그녀가 죽는 건 싫었다. 그것은 그녀가 따다받치는 산마루의 양만큼이나 싫었다. 그녀가 죽으면 나는 산마루를 누구에게 따뜻을 낼 수 있을까?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죽는 건 싫어. 그녀는 언제나 내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곤 했다. 내가 죽는 것일지? 응. 그러면 아가리 꼭 쳐닫고 있으래이? 아가리를 꼭 쳐닫고 있겠다고 약속을 해준 날 같은 때는 산마루를 찾아 헤매는 그녀의 눈시울은 벌겋게 충혈되곤 했었고 그리고 가시에 찔린 그녀의 손등에서 피가 흐르곤 하였다. 어머니는 필요이상으로 그녀에게 매질을 하곤 하였다. 심지어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으로 엎어져 있는 그녀의 어깨축지와 허리깨를 개패듯 하는 수가 많았다. 어머니의 매질이 지약스럽게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흡사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떠렸던 방망이가 마당 한가운데 가서 댕가당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 얼마 후까지도 그녀는 죽은 듯이 그대로 엎디어 있었대.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죽지 않았는가 싶어 가까이 가서 흐트러진 머리채에 묻혀있는 그녀의 볼다구니를 가만히 찔러보곤 하였대. 그때 그때서야 그녀는 벌겋게 부푼 눈두덩이를 들어 나를 보고는 키들 웃어버리곤 하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 그녀는 행랑체에 붙어있는 대문간 방을 같이 쓰고 있었대. 손바닥만한 산골동네에 타관 피난민들이 들이닥쳐서 그만한 방안칸을 얻어내는데도 아버지는 상당한 고역을 지루었다. 그녀가 맨 처음 호되게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은 것은 이곳으로 비난을 와서 어른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된지 나흘째 되던 밤인가 보았다. 내 옆에서 자고 있던 그녀가 처음에는 코가 막힌 소리로 뭔가 킁킁대기 시작했다. 그 킁킁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몸까지 비비털든 그녀가 더 이상 참지를 못했던지 그냥 발악적으로 웃음소리를 토해내며 문을 박사고 밖으로 튀어나갔던 것이다. 허그그참 저런 저런 망할 년을 보았나. 서둘러 바지를 찾아 입으며 아버지가 대강 그런 뜻으로 꿀먹은 벙어리 소리로 씨부리자 바드득하고 어머니가 이를 갈았다. 네 엄미가 날 보고 누가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라. 글쎄 날 보고 이년아 밤중에 잠 안자고 무슨 지랄하느냐 이거요. 밤중에 잠 안자고 지랄한 건 누군데? 그날 한번 이렇게 호된 매를 맞고도 그녀의 웃음병은 잘 나지를 않았다. 잔한 척하고 누워있던 그녀는 무엇이 생각났는지 갑작이 웃음바가지를 쏟아내 놓고는 그 웃음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해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던 꼴을 나는 자주 보아왔던 것이다. 저런 저런 저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때마다 아버지는 주눅이 묻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이를 받으듯 갈며 뜰로 쫓아나간 그녀의 뒤를 따라 뛰어나가서는 호되게 매를 치곤 했다. 매와 웃음의 대결은 그런 식으로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웃지만 않는다면 어머니의 매가 들어질지 없었지만 아마 그녀는 선천적으로 웃음이란 것을 참지 못하는 기질이었던가 보았대. 또 지약스럽게 가해지는 어머니의 매를 그녀는 거의 운명적으로 잘 견디어내는 것 같았다. 너는 때려라 나는 맞아준다는 식으로 허리와 등을 어머니에게 내어주고는 얼굴을 치마 폭에 감추고 엎디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죽었는가 싶어 볼다구니를 질러보는 내게 벌겋게 상귀대 눈두덩을 들어 키들 웃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를 보고 아버지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소죽은 역시 덮어 씌운 년이야. 그런 예기치 않은 웃음 이외에 그녀가 어머니를 면전에서 거역하거나 말대답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모든 불평을 털어놓았고 그리고 그 불평을 어머니에게 고해받치지 않는 이상 나는 그녀로부터 진지하고도 극진한 보상을 받아가는 셈이었다. 피난이 시작되기 1년 전 겨울 눈이 지도 키도 내리던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는 그녀를 우리들의 부엌 아궁이 앞에서 발견했다. 외장군인 아버지의 새벽밥을 짓기 위해 그날 아침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 잠을 깼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던 어머니가 갑싸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부엌 바닥에 그냥 나둥그러졌다. 마침 새벽 담배 하나를 달아 물려던 아버지가 부엌으로 내다랐고 나는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에 소스라 쳐 단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를 방으로 업어다 놓이고 냉수를 얼굴에 끼얹고 하는 동안에도 부엌 아궁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잠들어 있는 그녀는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몰랐다. 아버지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서 그 돼지발 같은 억센 주먹으로 정수리를 세 번이나 쳤어야 그녀는 죽은 사람 깨어나듯 키르륵 하고 목구멍에 괜 숨을 삼키며 어렴 어렴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배심 좋게 잠을 자? 고릉병이라는 것을 알아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채통과 거드름이 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추워서요. 그녀는 그늠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아버지를 휠껏 쳐다보며 아직도 잠기가 가시지 않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년 추운 게 너뿐이냐?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그녀의 대답에 아버지가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한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부엌 아궁이로 반 이상은 들어가 있는 그녀를 끌어내어 문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나 그녀를 문밖까지는 끌고 나가던 아버지는 일단 주춤하는 기색이었다. 눈은 떨 건너의 맞은편 탐정을 거의 반이나 묻히게 내려있었다. 아마 아버지는 그때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세상이 거의 파묻힌 듯한 그런 절박한 눈발 속에 아무리 그릉빙이긴 하지만 인간을 내다버리기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아침마다 들리던 뒷곁의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모의를 줍지 못할 새를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왜 놈의 눈이 이렇게 내렸노? 아버지는 잠시 그녀의 손질을 잇고 떨어내 쌓인 눈을 바라보았대. 그리고 그녀의 목둘미깨를 꽉 감아지고 있던 한 손을 부렸대. 이런 눈 속에 네가 살 곳이 있었겠느냐? 그런 앙심도 없고서야 생명부지하겠냐? 네 이름이 뭐냐? 순덕이요. 성은. 몰라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끌끌 혀를 차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어설픈 감회에 빠져있는 사이에 정신을 가다듬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지극히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개하가 기집애요? 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난 그때 여보, 개하가 기집애요? 하고 너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벌써 알았다니깐? 너 어머니는 그때 벌써 날 부려먹을 수 있는 기집애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마침 내가 기집애여서 너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네 음리로 보아순 호박이 넝꿀치에 떨어진 기라. 어머니에게 매를 맞아 시퍼럽게 멍이든 엉덩이를 덜어내놓고 치자물로 반숙한 밀가루 떡을 붙이며 그녀는 훌지럭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네 음리하고 내하고는 전생에 원한이 있었던 기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눈이 내렸고 마침 눈이 내린 그날 밤에 너가 집 부엉문이 열려있었는 기라. 왜 그랬는지 니는 모를 끼다. 원수가 원수를 부르느라고 부엉문이 열려있었는 기라. 온 동네 부엉문이 다 잠겼는데 왜 하필이면 너네 집 부엉문이 열려있었노 말이다. 원수가 땡겼는 기라. 원수끼리 만나느라고 귀신이 덮어 쉬었는 기라. 그런 말을 하던 날 그녀는 목소절 삼켜가며 오래도록 울었다. 그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다만 나는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일 뿐이었다. 누나 안 죽지? 내가 죽긴 왜 죽어? 니 엄리하는 꼬라지 보면 니 엄리 보는 앞에서 쇠라도 칵 빼물고 죽고 싶지만 내가 꼭 니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어 죽지 못한다. 언제나 시집을 가야해. 언제 시집가? 니 엄리 꼬라지 보니까 날 시집 보내줄 예편네는 아닌 것 같고 내 갈 길 내가 찾아야지 워쩍었노? 누나 빨리 시집가. 기다려야 돼. 요 앙탕구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우리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우리들만의 비밀들을 은밀하게 쌓아갔대. 나는 그녀를 통해 아버지는 요령 부득의 남자이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자 중에서 가장 악독한 여자라는 것을 배웠대. 나는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그녀의 심중에 숨어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따위를 알고 있었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저 녀석 키 크는 것 좀 보라고 하는 말 따위를 들었을 때처럼 내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가슴 뿌듯한 것이었다. 나는 어려운 푸트하게나마 그녀와의 이런 비밀스런 대화 따위가 비밀 그것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하곤 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비밀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열중되어 있었으므로 이제는 어머니의 심부름이 거의 즐거움으로까지 느끼게 되었다. 내리쫄이는 땡뼈 속을 땀을 흘리며 타달타달 산길을 오르며 우리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밀의 부피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산협의 공기조차도 우리들이 안고 있는 비밀의 색깔로 채색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곤 하였대. 우리들은 이제 그녀와 내가 둘이수만 산협 같은 데서 외따로 서 있기를 바라게끔 되었대. 어머님의 심부름이 뜸하다 싶으면 그녀가 일부러 어머니를 깨우치던 것이다. 참, 언니, 왜 이년아? 찬장 속에 있는 떡살 생각 안 나요? 그건 왜? 그거 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거 아닌가? 고년, 그런 건 용케 외우고 있네. 그거 가져올까? 고년, 그런 땐 착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찬장 속에 갇혀 먼지가 하얗게 올라앉아 있을 떡살을 가져오기 위해 30년의 긴 산골길을 나서곤 했었대. 찬장 속에 잠겨있는 그릇들 위에 쌓여가는 먼지의 부피만큼이나 그녀와 나의 비밀의 부피도 쌓여가던 것이 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었던가.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던 것이다. 필구야, 오늘이 너 아버지 생일이다. 물론 어머니는 고달픈 피난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상의 생일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상을 보필해야 하는 여편내가 고실할 게 없다는 허탈감에서 말 상대도 안 되는 내게 실없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손이라도 붙이려니 밀가루가 없다. 평소에 살기 등등하던 어머니가 그렇게 주눅들어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실없는 하소연을 마당 저 편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던 그녀가 귀담아 들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 걱정 없어요. 빨래하던 두 손을 엉거주 처음 들고 잃었으며 그녀가 이렇게 살라 말했다. 저년이 뭐라카노? 걱정 말라니까요. 누가 무슨 걱정을 했었는데 파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디에? 음내 우리 집에. 양식이라고는 이름붙은 건 다 쳐다먹었는데 뭐가 남아있노? 있어요. 뭐가? 닭.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이 끊기고 침묵이 흘렸대.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눈자위가 기대감으로 크게 떠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양불에 희미한 미소가 잠겨오르는 것을 보았대. 그러나 어머니의 그런 얼굴은 다시 낭패감으로 쭈그러들었대. 어머니는 말했대. 그걸 어떻게 잡아? 왜 못 잡아요? 닭 잡다가 어디 붙들려 가지. 날 붙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동네가 텅텅 비었는데. 참말로 붙잡을 자신 있겠노? 어머니는 참 지가 그깐 닭 몇 마리 못 잡아올랐고 그것도 우리가 키우던 닭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길을 떠났다. 피난길을 났을 때 아버지는 닭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이놈들아 이젠 너들 한껏 뻗을다가 너들 한껏 살다 죽어라. 열두 마리의 닭들이 떨려 후두둑 뛰어내려와 뒷떨려 뛰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식구는 피난을 떠났던 것이었대. 그 닭들을 잡아 아버지의 생일날 저녁상에 올리기 위해 우린 다시 엄내로 향했었대. 다른 날과는 달리 동네 처읍에 닿을 때까지 그녀와 나는 거의 말이 없었대. 그것은 우리들 앞에 그럴싸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나와의 동행이 된다는 흥분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었던 터였지만 사실은 그동안 몇 번이나 집을 다녀오는 동안 우리가 길을 뜬 닭들이 집주위에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불안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두세 마리의 닭을 잡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머니에게 반격을 당하는 건 고사하고 실망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지겠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안이 그녀를 잠옷 긴장하게 만드는가 보았다. 나는 엄내의 초입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녀로부터 단 한 개의 산물을 얻어먹지 못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닭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였다. 우리들은 언제나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우리 집에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피난을 못 간 돼지들이 꿀꿀대는 소리가 골목 저쪽 안에서 들려왔대. 그 꿀꿀대는 돼지 소리를 듣자 그녀는 길길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남자라면 그냥 저놈의 돼지를 잡아가겠다마는 물을 죄다 퍼올린 빈 우물 속처럼 조용한 긴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서 우리는 집에 닿았대. 박제된 부엉이처럼 추녀를 허공에 띄우고 우리 집은 막연하게 앉아있었대. 다 왔다. 허공에 떠있는 추녀를 휠껏 쳐다보며 그녀가 말했대. 우리는 똑같이 들 한쪽에 버려진 닭장문을 바라보았다. 뒷곁으로 돌아서도 다시 앞마 등을 뒤지고 이웃집 담 아래를 뒤져보았으나 아버지가 방면에 버린 닭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때처럼 낭패와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흡사 배반당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기로 작정하는 직전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없구나. 그녀는 퇴마루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휠껏 중천에서 이글글이는 한낮의 해를 쳐다보았다. 해가 지면 돌아올지도 몰라 서들버릇 개주려고 일단 이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치마 아래로 고개를 떨구었대. 그렇지만 해가 지면 삼십리 산길을 어떻게 간다? 그녀는 순간 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대.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오뚝 서있는 내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요 양탐구야 거기 서있지 말고 얼른 이리 오이라. 그녀는 엉거주춤 다가쓰는 나를 휙 잡아낚아쓰는 품에 꼭 껴안았다. 해 쉴 때까지 기다릴까? 나는 불안했다. 해가 진다는 말 자체가 내겐 우선 두려웠다. 사방이 너무나 조용했고 그리고 그 조용한 사방이 다시 영문모를 어둠으로 잠겨든다는 것이 내게는 공포였다.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르는 저 위협적인 포성이 어둠 속에 잠긴다면 분명 무서움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오랜 피난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익혀온 내겐 정랑귀신 이상으로 무서운 또 하나의 귀신이었기 때문이었대. 나는 그녀의 품에서 갑자기 발매된 돌처럼 튀어나오며 소리질렀대. 안 돼. 난 갈 거야. 무서워. 여 양탐구야. 지랄하지마. 누가 밤새도록 기다리자고 그랬냐? 나의 왕강한 저항에 부딪힌 그녀는 저기 놀라서 달아나려는 나를 잡아놨고 내 머리통을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퍽 쌓아놨대. 그런 모습으로 우린 한참 동안이나 서있었대. 그때 그녀가 퍽 사려깊은 목소리로 말했대. 불러보자. 이리 따라와. 그녀는 나를 앞세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빈 쌀똥 밑을 손으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칙칙하게 습기가 뵌 쌀똥 밑에서 그녀는 흡사 감꽃을 줍듯 몇 알의 곡식을 주워내기 시작했다. 피둥피둥하게 살이 찐 쥐들이 두 마리나 우리들의 사타구니 사이로 빠져 달아났으므로 우리는 가슴이 빠개질 듯이 한 번 놀랐지만 쌀똥을 떠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낑낑거리며 거의 상체를 도간으로 집어넣어 찾아낸 곡식을 밖에 서있는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옮겨주었다. 그녀가 도간으로부터 상체를 꺼집어냈을 때는 머리채가 왼통 쌀개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나는 마귀 할멈이라도 만난 것처럼 또한 놀라서 손바닥에 받아두었던 곡식을 죄다 부엌 바닥에 쏟아버렸다. 왠지 그녀는 그때만은 나를 때리지도 꾸질함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머리채에 묻은 쌀개와 먼지를 털고 훨씬 더 예뻐 보이도록 웃었으므로 나는 겨우 안심했었대. 요 양탄구야 따라오이라. 양탄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녀는 내게 설명해준 적이 없었대.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고아로 세상을 떠돌아다닐 적에 우연히 얻어들은 떠돌이들의 언어 따위를 내게 별명으로 붙여준 것 같기도 했다. 퇴마루에다 나를 앉혀놓고 그녀는 닭을 부르기 시작했다.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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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손바닥의 모이를 뜰에 부리며 그녀는 매우 오랫동안 닭들을 불렀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쥐들이 바쁘게 살인문께서 달아나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녀가 골똘히 생각해낸 묘안이 허사로 끝나고 말 조짐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담장 밖으로부터 인기척이 나는가 했더니 한 사내의 모가지가 조심스럽게 담장 위로 가만히 솟아오르는 게 내 시선에 들어왔다. 청동색으로 그을은 사내의 머리통 위에 낡은 전투모가 삐딱하게 얹혀 있었다. 담장 위로 솟아올랐던 사내의 대갈통은 잽싸게 떨어낼 휘둘려서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고는 다시 꼴깍 담장 아래로 숨어버렸다. 그것은 아주 잠깐 사이였으므로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가리킬 겨를조차 없었다. 무엇을 분명히 보긴 보았다고 그녀에게 말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 망설이는 중에 그 사내는 벌써 성큼 우리집의 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쿠! 뜰 안으로 들어서는 사내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는 작대기로 배꼬레를 질린 듯 앞으로 폭 고꾸라지게 놀랐다. 놀랄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너무나 자지러지게 놀라버렸으므로 그 사내 편에서 오히려 더 놀라는 신용을 하며 더 이상 뜰 안으로 걸어들어오질 못하고 엉거주초 많이 서서 허공을 한 손으로 가르는 신용을 하며 놀랄 거 없다는 말을 몇 번인가 되풀이하고 있었대. 앞이 카악 막히듯이 놀란 그녀가 그냥 엎어질 듯 퇴마루의 내게로 달려와서는 나를 치마자락으로 덮어 씌우고는 그 위에다 자신의 얼굴을 또한 묻었대. 아가씨 놀랄 거 없어요. 왜 그래?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람스나. 군복의 사내는 총을 메고 있었대. 그러나 방화쇠를 당길 양으로 총을 벗어 우리들을 향해 꼬나들진 않았대. 게다가 사내는 될수록 부드럽게 달래는 투어의 말실을 쓰려고 애쓰는데 됐다. 그는 아직도 뜰 한켠에 서 있는 채로였다. 아가씨 어디서 왔지? 우리들의 공포가 조금 엷어지기를 기다려 사내는 다소 사무적인 오토로 이렇게 물었대. 나는 그때 가만히 있어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대. 여긴 왜 왔지? 사내가 다시 목성을 누그러뜨리고 물었대. 우리 집이요. 한참 만에야 그녀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대. 그때까지도 그녀는 사내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던가 보았대. 우리 집이라. 사내는 그녀가 한 말을 한 번 되뇌이고 나선 우리 집을 한 바퀴 휘둘려 보았대. 누구와 같이 왔지? 우리 둘만요. 정말이야? 거짓말 같으면 집을 한 번 뒤져보세요. 왜 왔지? 남은 곡석이나 있으면 가져갈까 하고 그래 왔어요. 곡식은 찾았나?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 없으니까 못 찾았지요. 이게 너들 집이 아니지? 무슨 벼락 맞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둑놈으로 아는가 보지요? 마른 땅에 쇠를 끌어박고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하는 사람들이라요. 못하는 사람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게 뭐야? 참말로 사람을 그런 취급할란겨? 참말로 별꼬라지 다 보겠대이. 사내는 맨 처음 우리들의 공포감 같은 것을 일단 누그러뜨려 놓은 다음 무언가를 추궁하려 들었고 그런 추궁을 받기 시작하자 그녀는 맨 처음의 공포감 같은 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내를 향해 버티기 시작했다. 거짓말 말어. 이게 너들 집이면 곡식이 있고 없고를 모를 턱이 있나? 너 아까 곡식을 찾으러 왔다가 못 찾았다고 했지. 사내는 그녀를 어느 사이에 아가씨에서 너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사내의 어투매듭매듭에 강하게 내려지키는 듯한 억압이 묻어오기 시작했다. 그 말에 그녀는 일순 대답할 말을 읽고 허둥지둥 사내에게까진 들리지 않도록 혼잣말을 짓거렸다. 그것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꿈 땜을 여기서 하는구나 하는 식의 말이었다. 뭘 중얼거리고 있어? 어서 바른대로 안되면 끌고 갈 거야? 끌고 간다는 말에 그녀는 찔끔해 버렸다. 그녀는 비로소 마당 한가운데에 선 사내에게로 얼굴을 비스듬하니 돌리고 쓴 우리들이 여기에 온 까닭을 고지곳대로 외워받치기 시작했다. 사내는 참을성 있게 쉬엄쉬엄 꼴같지 않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었다. 진작 그렇게 말할 거지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 하도 족치니까 그랬지요. 족치다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도요. 그래도라니 이 여자 이제 보니까 살짝 돌았구만. 그때 그녀는 다시 사내에게 들리지 않도록 혼자 말을 찌꺼렸는데 역시 어젯밤의 뒤숭숭하던 꿈사리 이야기였대. 얜 누구야? 사내는 비로소 그녀의 치맛자락 속에 쌓인 내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대. 내 동생이요. 7월 더위에 떠죽이려고 그래 치마 벗겨. 애새끼 숨통 맥혀. 안 죽어요. 이게 왜 말대답이 심해. 사내는 그때 처음으로 어깨에 메었던 총을 내려 괴물이 판을 꽝 하고 마당을 굴렀다. 벗길게요. 치마를 벗기면서 그녀는 내 시선이 사내와 마주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내 이마를 벽 쪽으로 돌려버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 등 뒤의 인기척으로 사내가 성큼성큼 툇마루께로 걸어와서 앉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사내는 무엇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 두 사람을 붙들고 숱한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사내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나액은 전투모를 쓰고 있었지만 어느 쪽의 병사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 편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병정들을 먼 빛으로만 보아온 나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병사였다. 사내는 이북 사투리를 쓰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서울 표준말을 쓰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사내의 정체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던가 보았대. 사내가 툇마루 한쪽 끝으로 와서 털썩 주저앉자 그녀는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다시 사내와 그녀 사이에 침묵이 흘렸대. 그때 사내의 강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대. 당 몇 마리나 필요해? 그녀는 힐끔 사내를 쳐다보았대. 사내의 턱에는 본들본들한 칼자국이 있었대. 그녀의 대답이 없자 사내는 다시 꾀액 소리질렀대. 닭이 몇 마리나 필요해. 왜 그래요? 내가 구해줄까? 어떡해요? 내 말을 잘 들어보아. 어떡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할게요. 총을 쏴서요. 총을 왜 쏴? 그럼요. 이봐 아가씨. 나는 사내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몹시 주저앉은 듯한 그녀의 두 손이 내 머리통과 목들미와 그리고 어깨를 만지자 그랬는데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 양탐구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꼼짝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옷까지 좀 찾아가주고 나올게. 주저주저하는 그녀의 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사방이 너무나 조용했다. 사내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검은 고무신이 퇴바루 한켠에 벗겨져 있었다. 방 안에서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오랫동안 들려왔다. 그들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몰랐다. 나는 매우 불안했지만 그런대로 고장 들리고 말 청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소리가 나면 나는 그저씨 그녀가 없더라도 집 밖으로 내빌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청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매우 강압적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벗어 이 쌍년아 인연을 카 그냥 무엇을 벗으라는지 그건 역시 몰랐었지만 다시는 사내의 강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아마 사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벗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사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사내의 이마엔 땀이 흥건히 배어있었다. 그는 퇴마루 한켠에 꼼짝달싹 못하고 죽은 벌레처럼 앉아있는 나를 일별하더니 입가에 흥건히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가 아니고 분명 방 안에 있는 그녀에게 말했다. 기다려 내가 닭을 가져올 테니까 사내가 뜰을 건너 골목 밖으로 사라진 얼마 후에도 그녀는 처음처럼 퇴마루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언뜻 그녀가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몹시 그녀의 용태가 궁금했지만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한 저항이 그녀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 기분은 지금까지 내가 그녀에게로부터 느끼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해 왔었다. 집에서 빨래를 할 때도 어머니에게 매질을 당할 때도 그리고 어떤 불가해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와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었다. 그러나 오늘 총을 맨 그 남모를 사내와 그녀는 최초로 내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들끼리 무언가 수작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나를 몹시도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최초로 던져준 배반이었다. 요 양탐구야 집에 가서 또 일려받쳐라. 뭘 일려받치란 말이야? 아 그 남자 만났다는 거. 그럼 뭐라고 해? 요 양탐구야 넌 그냥 아가리 닦고 있으면 돼. 니가 아가리 벌리면 난 이제 참말로 죽는다. 죽지마. 내 죽는 거 싫거든. 외아 바치지 마라. 난 죽어. 사내가 두 마리의 암탈을 한 손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고 들려들었을 때까지 우린 협박과 맹세를 끈덕지게 반복하고 있었다. 이거면 됐어? 사내가 두 마리의 닭을 허공으로 쳐들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얼굴이 낭패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사내는 골목 밖에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와. 그녀의 등을 슬쩍 건드리며 사내가 말했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삼십 년의 산길을 돌아올 때 나는 그녀로부터 많은 산모루를 받아 먹었다. 엄리한테는 모의를 주고 닭을 불러서 잡았다고 말해라 요양탐구야. 산모루를 내게 건네줄 적마다 그녀는 또 같은 말을 수십 번이나 내게 되뇌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고개를 주워 끓여 그녀를 안심시켰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녀는 다른 때보다도 자주 쉬어가자고 내게 졸랐다. 어딘가 몹시 불편한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치마를 걷고 자신의 엉덩이 어디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으나 오줌을 놓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녀 때문에 자주 쉬었으므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거의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대. 와 인제 오노 인연아 뜰로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어머니가 소리 질렀으나 그녀의 한쪽 손에 아직도 살아있는 두 마리의 살찐 남탁이 거꾸로 매달려 푸드득거리는 것을 보자 더 이상 늦게 돌아온 그녀를 다그치지는 않았다. 이어 양탕구 아가리 벌렸다간 보아라 그땐 나는 죽었다. 대또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그녀의 손에 들린 닭을 빼앗듯 챙겨서 부엌으로 내닿는 사이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라는 식으로 카칵 내리찍듯 마디를 끊어가며 내게 주의를 주었대. 뜰에다 나를 방면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다시 위협적인 실선을 내게 던지며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대. 망하에 연 네 덕에 아버지 생일 잔치는 그럭저럭 부끄럽지 않게 지루게 되었다. 닭국물을 훌찔럭거리며 입으로 퍼올리면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실눈을 뜨고 그녀를 칭찬하고 있었다. 손덕이 덕택이다. 손덕이가 우리집의 보배다. 기름진 닭다리를 뜯으며 아버지는 해별심 웃었다. 나는 그녀를 힐껏 바라보았다. 그녀는 찢어발기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일별했대.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닭국물을 한 숟갈도 뜯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녀의 강압적인 눈초리에 한 거라도 하듯 소리쳤다. 뜨거워. 그러자 그녀는 얼른 내 국그릇을 당겨다가 숟가락으로 국을 포올려 식히기 시작했대. 엄마. 나는 느닷없이 소리 질렀대. 국을 포올리던 어머니가 나를 힐껏 바라보았대. 누나가 어떤 남자하고 잤어. 그녀가 어떤 남자와 수작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잤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는지 내 자신도 놀라울 지경이었대. 인석아. 그게 무슨 소리여? 누나가 왜 남자하고 잤어? 이놈이 무슨 새 따먹을 소리고 난 보았단 말이야. 내 말 뜻을 어머니가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지약스럽게 먹던 동작을 멈추고 나를 건너다 보았다. 필구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될수록 그녀에게로 시선을 주지 않으려고 했으며 묻는 아버지 말에 대답했다. 웬 남자하고 자니깐 그 남자가 닭을 갖다 주대? 그 순간 어디선가 철석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던 그녀가 국그릇 앞으로 폭삭고 꿇았었다. 인연 바른대로 돼 이 환양년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필구가 이런 말을 하노? 요 양탄구야 그 애미의 그 새끼구나 곡을 못 참어서 그래 금방 외워봤지나 내가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희미한 등산불 아래서도 나는 서주와 낭패로 일그러지던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지금까지는 그 유래를 볼 수 없었던 지독한 매질을 어머니로부터 당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엎드려서 그냥 막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때리지 말아요. 나도 이젠 다 컸어요. 필구 같은 애새끼를 낳아도 낳는단 말이요. 그렇게 지약스럽게 사람 패지 말아요. 인연이 시방 뭐라 카제? 당신도 죄받을게요. 전생에 무신죄를 지었길래 이러시오. 그날 밤 그녀는 집을 쫓겨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렸으나 어머니의 흥분은 대단했었다. 그런 환양년을 집에 두고 한솥밥을 먹을 수 없다고 어머니가 완강하게 버티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버티었다. 흥 내가 갈 데 없을까 봐 그래 이년아 갈보 같은 년이 어딜 못 가겠노 환양년이 환양놈을 따라가지 어딜 가 제발 그만 못 떠들 아버지가 지성껏 뜯어말렸으나 한 덩어리가 된 두 여자는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대. 아버지의 노력으로 겨우 어머니의 손끝에서 풀려난 그녀는 집을 쫓겨나고 말았대. 이 난중에 사람을 어디로 쫓아내? 아버지가 소리질렀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어머니의 태도로 보아 그녀를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았다. 아버지의 생일잔치는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녀가 집을 쫓겨나간 뒤 어머니는 남아있던 닭죽을 퍼다가 구름더미에다 버렸다. 어머니는 그것을 부리면서 꾀익 꾀익 토하는 신용을 하였다. 어머니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중얼중얼하는 잔소리로 변했다가 다시 잠들어버리기까지 그녀는 종네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그녀가 간다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 낮에 만났던 그 사내를 찾아간 걸까? 아니면 혹시 모세라도 빠져 죽은 것일까? 그런 생각에 잠기면서도 나는 좀처럼 그녀의 말대로 아가리를 따벌린 것을 후회할 수가 없었대. 무엇이었던가 하면 내가 그녀를 배반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와 내가 함께 지켜오던 그 비밀의 덩어리와는 전혀 색깔이 다른 비밀이었었고 그 비밀을 지키고 있기엔 어린 내가 그런 비밀을 말없이 간직해 나가기엔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의 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 편이 아니고 그녀 편이 먼저였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었다. 우리들의 소담스런 영역을 박사고 우리들에게서 떠나버리는 만용을 획책한 건 분명 그녀가 먼저였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나는 심한 허탈에 빠졌고 그리고 잠이 오질 않았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녀가 내게 돌아온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이란 어휘가 주는 농밀한 연대감만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녀는 그날 새벽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한여름 이었으므로 우리는 문을 열어놓은 새 자고 있었다. 그때 잠결로 어려운 부탁에 무언가가 내 볼다구니를 꼬집는 것 같다. 나는 눈을 떴다. 바깥의 희미한 밤빛을 배경으로 구부리고 서 있는 것이 그녀라는 것을 나는 얼른 알아보았다. 나와 내가 잠을 깬 걸 알자 그녀는 내게 이렇게 속삭였대. 나는 그러나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대. 겁이 나서 그랬던 건 아니었대. 요 양탐구야 빨리 나와 그녀는 다시 작은 소리로 다그쳤 대. 나는 못내 내키지 않는 듯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대. 그녀는 밖으로 나온 내 한 손을 이끌고 도둑고양이처럼 뜰을 가로질러 골목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의 치마폭이 밤이슬에 후줄근하게 젖어있는 것을 깨달았다. 골목 밖으로 나를 끌고 나간 그녀는 제법 커다란 보살기 하나를 내게 안겨 주었다. 난 그것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녀는 집을 쫓겨난 그 길로 산모루를 따라갔던 모양이었다. 밤이슬을 맞으며 새벽까지 그녀는 산모루를 따먹은 것이었대. 보살기를 받아주자 그녀는 나를 돌렁들어 등 뒤에 업었다. 요 양탄구야 내가 없으면 누가 니한테 산모루 한움큼이라도 따다 바치겠노? 그 애미의 그 자식이지. 그새 요 자발없는 사내야. 하룻밤만 참았더라도 아저씨 닭다리 하나는 온전하게 묵었을 게 아이가.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냐. 피난 중에 먹들 못해서 피골에 상접한 걸 니도 눈까리가 있으면 보면 알지. 내가 그놈이 좋아서 거짓을 했는 줄 아나?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탈글 잡아준다니까 내가 그놈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기라. 그녀는 어쩌면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한 손을 코온저리로 가져가서 콧물을 팽 풀어 담장에 닦았다. 그녀는 무거워지는 나를 다시 한번 추스려 벗었다. 네가 아무리 자발 없어도 하룻밤 정도는 참아줄 줄 알았다. 닭고기가 소화돼서 똥된 다음에서 내가 몰매를 맞고 쫓겨놔도 무슨 원한이 있겠노? 그것도 아저씨 생일날 아이가 아저씨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나를 내려놓았다. 너네 엄리보고 또 날 만났다는 소리 하지 마라 요양 탕구야. 원숙길이 어찌 한솥밥을 먹고 살겠노? 이게 다 신령님 뜻이다. 원숙길을 붙었다가 오늘 밤으로 헤어지라는 뜻인기라. 그날이 바로 오늘인기라. 네가 신령님 대신으로 그런 말을 외워받치게 했는기라. 네 죄도 아이고 내 죄도 아닌기라. 신령님의 뜻인기라. 너 엄리 같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괜찮지만은 원수도 아닌 이승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어서 들어가.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아마 그녀는 우리들이 오늘 낮에 만났던 그 사내를 그 뜻 모를 사내를 찾아가는 지도 몰랐다. 나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다. 그녀가 골목길을 점안치 벗어나서 새벽의 미명속으로 희끄무려하게 멀어져가는 모습을 산물 보자기를 안한 채 바라보았다. 멀리 윗동네 어디쯤에서 첫새벽 달기 회치는 소리가 들려왔다.